태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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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디 왔어? 우리 지금 동물원 가고 있어 그치? 태호 안녕 태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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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이가 있어요? 너무 돌아가서 호랑이가 어디있어? 호랑이가 어디있어요? 호랑이가 어디있어요? 여기가 수달 어디있어? 여기가 수달 어디있어? 어디있어? 사장도 먹고 과자도 먹고 호랑이 본 거 재밌었어요? 호랑이 본 거 재밌었어요? 호랑이 본 거 좋았어? 거기 있었죠? 태호야 오늘 재밌었어? 재밌었어 태호야? 아빠랑 돈 벌어놓고 호랑이도 봤지? 오늘 호랑이 봐서 재밌었어요? 내가 호랑이 봐 재미없었어? 재밌었어? 재밌는 걸로